이번 폭우로 충남지역 17개 학교가 시설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진에서는 신평초등학교 135제곱미터 규모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고, 천안과 아산지역 학교 15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건물이 침수되거나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했고, 토사가 유실되거나 전기, 화재 관련 시설 고장도 많았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해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방학 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강당과 교실 등의 시설물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